그린 라이트다 네, 안녕하세요 고맙다 네, 이쪽으로 오세요 자, 이쪽은 삼산택 개발자 남도산 씨 이철산 씨, 김용탄 씨 그리고 여기는 디자이너 정사 씨 아, 디자이너셨구나 우리 딱 구면이죠, 어이 그러게, 구면이네 그래? 만 원만 받고 딱 넘겨주셨다 할게요 뭐? 만 원? 상호 간의 니즈를 충족시킨 합리적인 거래였어 아니 아, 막 웃기만 스쳐도 이전이라니 아, 뭔지 야 왜 이렇게 막 참은 멤버가 되고 스탑 선 좀 긋고 시작하자 인연이니 우리니 이딴 구질구질한 단어들은 서로 간에 피하는 걸로 난 이 팀 좋아서 오지도 않았고 시간 때문에 떠리처럼 선택했어 이삼산택 네이밍도 끔찍해 여긴 내 종점이 아니야 잠깐, 아주 잠깐 스쳐갈 정거장일 뿐이지 그 점 명확히 하자 그러죠 자, 뭐 그럼 시작해볼까요? 파이팅! 하나, 둘, 셋! 파이팅! 야, 우리 서대표 허술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엄마, 겁나 짱짱하지 않냐? 아까 졸아서 말도 못했잖아 회사에선 존대하기로 하지 않았나요? 네, 죄송합니다 주장하겠습니다 아유, 미안해요 죄송합니다, 최선 씨 아니, 아니요, 아니요, owo